와! 엔시티 프로브 뮤직비디오 리액션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나요? 네! 바로 렛츠 겟잇! 바로 렛츠 겟잇! 바로 렛츠 겟잇! 바로 렛츠 겟잇! 아 그러면 하고 오세요 알았어요 자 눌러주세요 저... 어 진짜야? 뭐야? 이 사람들 뭐해? 다큐멘터리 같이잖아 이런 느낌이야 너 귀가 찍어준 거 아냐? 그러면... 그치? 너무 귀여워! 아 이런... 나 테일러인 줄 알았어 테일러? 꾸며놨다고? 아 근데... 반했어 반했어 근데? 아 이 글쓰! 괜찮은데? 아니 여기 괜찮은데? 아니... 아이 인스타그램아! 인스타그램아 나왔어! 그만해! 그만해! 인스타그램아야 바로 형도잖아 응 나 아니야 난 아마추어가 예뻐 너무 귀여워 렛츠 아 렛츠 얼굴이 대신다 응 응 응 응 응 응 액처들이 있다라는 거 아냐? 잘 나왔어 어허이 어허이 와 인스타그램 찍었으면 진짜 잘 나왔어 아 이게 나온다 하여튼 나 나 진짜 잘 나왔어 나 진짜 잘 나왔어 뭐야 어허이 뭐야 진짜 나왔네 응 응 응 뭐야 하여튼 아니 아니 손발 안 나 응 아 근데 뮤직비디오 되게 예쁘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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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름다다 우리 가고 우리 가고 우리 가고 우리 가고 우리 가고 우리 가고 지금 지구를 모이고 있는데 그쵸? 아 이거 나왔다 아 약간 솔로가 우리 고인 아 아니 상관없어 왜 이렇게 옛날 거 잘하는 거야 비엔딩스 형처럼 우리 옛날 거 같아 맞아 우리 사진 반납했어 오 예쁘다 머리채우자 진짜 진짜 좋아 나 나중에 여기서 집 찍을 거야 찍은 거라고? 내가 찍은 거다 내가 찍은 거라고 나 이렇게 많이 나올 줄 알지 우리 가고 많이 나왔네 나도 많이 찍을 거야 아 뭐야 아 나왔어 진짜 나왔어 한번에 나를 의리를 두려움 되게 재밌어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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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어? 뱀어? 아 잠깐만! 형 인생 잘 나왔는데? 아 우리.. 와..귀엽다.. 이거 약간 소음이가! 잠깐 잠깐.. 아 이거..예상.. 아 이거 프로 예상받겠는데.. 아 이거 뮤직비디오 버전에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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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 나왔어. 너무 웃겨 롱이 진짜 몰랐었는데 와 진짜 예쁘다 사실 우리가 찍을 때는 이렇게 찍어본 뮤비가 없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리얼하게 나왔어 그리고 사실 되게 그냥 웃으면서 즐기면 찍자고 했었는데 정말 우리끼리 노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예쁘게 나와서 와 진짜 그리고 그 중간에 멘트 나오는 거는 정말 울컥한다고 맞아 그 다양한 언어 나오잖아 아까 중간에 멘트 라이브 때도 이거 하자 라이브 때도? 그러면 노래를 하지 말고 그냥 MR에 형이 하는 거 시즈니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 감동 원래 리액션이 뭔가 와 이런 거 해야 되잖아 근데 약간 집중하게 됐어 집중하게 됐어 진짜 약간 우와 우와 이런 바이브여가지고 진짜 몰랐어 진짜 세일이 형 마지막 그거 하고 멘트 나오고 맞아 다시 후렴 체크할 때 소름 돋았어 그거를 지금 처음 봤는데 굉장히 지금 너무나 그랬어 저거 몇 년째 하는 거야 지금 진짜 멋있게 나왔어 진짜 멋있게 나왔어 진짜 멋있게 나왔어 진짜 멋있어 실루엣 나온 거 진짜 멋있어 감동적이고 약간 정말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거 같고 보여주고 싶지 않아 아 진짜 멋있어 우리만 봤어 저희 주지 말까? 일단 메이커 위시가 먼저 나왔잖아요 근데 이 프로모가 완전 달라가지고 되게 팬분들도 되게 재밌게 보신 거 같아요 맞아 이게 NST의 매력이 나와주실 거 같아요 오케이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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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